아 이제 다시 뭐하지 뭐하지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갑자기 뒤를 쎄 한 거예요. 샤악 하는 그런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야? 하다가 아 뭐 어쩔 수 없지. 그렇게 하면 넘어갔단 말이죠. 근데 나중에 이제 멤버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해서 우승돌승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갑자기 또 뒤에서 샤악 하고 막 갑자기 시원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? 하고 있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수장 언니 막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옛날에 여기에 연수장 언니가 막 이제 막 이렇게